여기 카타르 공항에 왔는데 비즈니스랑 퍼스트 크리스 전용 터미널이어서 그런지 이거 진짜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있네요 아버지는 지금 체크인을 하고 있습니다 체크인할 때도 여기 효파랑 다 있네요 중동에 여러 가지 상승차들이 유명한 것처럼 공항도 되게 잘 풀어놓은 것 같아요 MLH처럼 퍼스트 비즈니스만 가면 되어 있고 비즈니스 퍼스트는 따로 있는 곳이라 그런지 사운드가 되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라운지가 되게 더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끝나게 되니까 뭔가 더 더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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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적한 두바이같이 이런 멋있는 건물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빠르게 출구 침사랑 이거 짐검사 해가지고 이거 이제 라운지로 가려고 합니다 짐검사 중에서 이거 우리가 짱 캐리얼 가위를 넣어가지고 그 가위를 뺏겼어요 어쨌든 카타르 공항 라운지는 저번에 막 양고기 나오고 오리고기 나오고 그랬으니까 왠지 좋을 것 같네요 좋지 나 생각을 해봐 에미레이트 라운지 그때 얼마나 에미레이트 같은 항공사인데 카타르 응 여기 이제 라운지를 가여 여기 중앙에 왔는데 여기 엄청나게 큰 동돌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2023 도아라고 적혀져 있는데 2023년에 이걸 만들었나봐요 시간이 6시간이나 남아가지고 지금 타게 가면 됩니다 어떤 라운지를 어디 라운지를 그라운지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라운지가 좀 더 좋다고 해가지고 공항이 진짜 넓어요 공항이 진짜 넓어요 공항이 안 넓은 곳은 없어 공항이 작은 곳은 없어 공항이 작은 곳은 없어 근데 여기 카타르 공항에 우리 라운지 가고 있잖아요 가든 라운지 근데 그 가든 라운지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여기 생겼대요 와 여긴 또 어디지? 우와 여기 저번에 기차 스타트있다 봤듯이 올리면 바로 그냥 충전되는 그게 있는 거 같아요 여기 이거 스테이크 수거해야지 여긴 이제 스시 코너입니다 하나만 딱 떠왔거든요 이야 우와 우와 진짜 이거 빨간색 빨간색 보이있어 빨간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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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한데 스테이크 같은 게 아닌데 스테이크 같은 게 아닌데 스테이크는 다르다 다음에 더 맛있는 게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것만 육즙은 진짜 많다 육즙은 진짜 많다 와 한번 먹어볼게요 먹을 수 있겠지? 짜잔 요즘에 이렇게 튜브로 뉴스페이퍼 찍으면 뉴스페이퍼 요거는 찍으면 메뉴가 나와요 요거는 찍으면 메뉴가 나와요 요즘한테 크라이커 들어가는데 멀쎄한데 맛있네 생각해봤는데 고추냉이 넣은 거 맛있는데 진짜 고급 상용차 뭔가 달라 제 첫 상공도 멀쎄 했는데 이런 스테이크 맛이 안 났어요 이거는 근데 좀 더 퍽퍽해져 맛있는 거 같아요 아빠 이거 하나 더 시켜주세요 예 고추냉이 고추으냐니 고추 야니 고추으냐니 고추으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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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 do you mean? 스테이크? Oh no! 스테이크? anton 스테이크? 네 미디엄 레이어라 지금 여기에서 스파이크가 구웠습니다. 수추가 그냥 튀어진다. 알았어, 수추가 안 들어왔어요? 매워. 야, 기다려주지. 아이스크림? 네. 트라미스와 바닐라. 트라미스와 바닐라. 네. 트라미스랑 바닐라 마실 칼칼. 됐습니다. 이거 먹고 하나만 더 시키죠? 아이스크림. 얘도. 네. 이제 스테이크가 왔어요. 저는 초콜릿 케이크예요. 난 이건 스테이크예요. 왜 나물을 뺏어가죠? 맛있다. 나쁘진 않네. 아이스크림 먹어봐, 크림. 아이스크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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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알틀림도 왔고 스테이크도 왔고 아주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제가 갈 게이트는 지하철을 타고 가야 돼요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을 보여줘야 돼요 저 공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지금 밤이 되나? 밤에도 비행기 타는 사람이 많겠지 지하철이면 숙박하러 가야 되는데 영어는 좀 느리네요 비행기 기다리는 것 같은데 저렇게 되어 있어요 아, 부럽다 제가 이제 카타르 항공을 타고 베트남을 걸 거예요 우리 비니스 클래스라서 먼저 입장을 가능하고 보딩패스를 보여준 다음에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카타르 항공이 저는 다른 항공사랑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라운지 이런 거면 살짝 더 좋은 공이 제일 빨리 가서 위 한 등 차고 일어나서 베트남에서 벤탈시장을 가고 싶네요 저희는 버튼가 있는 버튼가 있는 버튼입니다 아, 이분이 처음 타고 있는데 그전에 비행기를 좀 가르쳐게요 여기에는 어메게도 아이콘죠? 여기에는 어메게도 아이콘죠? 비행기를 하세요 이건 이불이에요 다이어트에 아이콘 이거 한번 타고 있어요 배추는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찾기로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! 네? 너무 추워! 너무 고마워요. 네. 감사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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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어디있어요! 이건 제 앞에 있는 게 있는 게 있어요. 이거 어디 있어? 어떤 게 있을까요? 무슨 말인지? 이 사진이 있을까요? 네. 반찬이. 네. 반찬이 있을까요? 외국인 마사지 해시물이 하나 나왔어요 와이파이라고 해서 주요 와이파이 패너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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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